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 CC라는 말 기억나세요? 캠퍼스 커플. 전 학교에서 매일 붙어다니는 이런 친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금 PC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의 약자냐? 복지관 커플이랍니다. 영어로 쓴 거죠. 하여간 남녀가 모이면 꼭 하라는 것은 안하고 연애하는 애들이 있더니만 복지관을 가서도 연애를 합니다. 좋은 일이죠. 싱글의 남녀가 만나는 것은 세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싱글만의 특권이지 않겠어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것, 누군가가 궁금해지고 보고 싶다는 것은 설렘을 잃게 하고 생활에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고독감과 우울감을 몰아내는 데 아주 좋습니다. 특효약이죠. 아직 50대 중후반인 저희 또래는 복지관을 다니는 나이는 되질 않았지만 이런저런 취미모임,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강좌 등 싱글인 중장년들이 이성을 만날 곳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슴 설레이는 중장년들의 황혼 연애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청춘 그 연애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심과 호감이 일어나는 기분 좋은 설레임을 아이탓하며 억누를 필요도 없고 자꾸 그 사람 쪽으로 향해가는 눈길도 굳이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내 안에 청춘이 있고 열정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굳이 외면하고 회피한다면 너무 슬픈 일 아니겠어요? 사랑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습니다. 아니 뭐 우리라고 멋진 로맨스 그레이나 러브스토리를 다시 한번 쓰지 못하라는 법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을 쟁취하려면 용감해져야 합니다. 망설일 필요 없죠. 다 늙어서 무슨 주책이냐고 하는 남의 시선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주춤거릴 이유도 없고요. 백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긴긴 시간 혼자 쓸쓸하게 살아가는 대신 남은 인생을 함께할 환상의 짝을 찾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노후에 이렇게 쓸쓸한 두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꾸리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도 해봤고 자식도 낳아봤다고 해서 다시 하게 되는 황혼연애에 원승미를 더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사랑을 놓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한 지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황혼연애를 위한 조언 첫 번째 과거의 결혼생활은 잊자 지난 결혼생활이 행복했던 불행했던 과거의 배우자는 잊어야 합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말입니다. 지난 결혼생활이 행복했다고 해요 새로 만나는 사람을 그 과거의 배우자를 단순히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거나 과거의 배우자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기를 바라면 안됩니다. 반대로 지난 결혼생활에 불행했던 기억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피하면 안되겠죠. 새술은 새 부대라는 말이 있듯이 새 사람을 과거의 경험틀에 집어넣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새 사람으로 봐주는 게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황혼연애를 위한 조언 두 번째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 나이 들면 사랑에 빠져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열병 같은 것도 앓지 않을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내는 아직 청춘이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사랑의 열병도 앓고 혹시라도 자기를 싫다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조바심도 생기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준다면 시기와 질투도 일어나겠죠. 왜 안 그렇겠어요? 저런 사람 다시 없을 것 같은 그 성급한 마음에 대쉬하고 무리하게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거나 사랑에 눈이 멀어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하는지 지켜보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외로운 사람에게 접근해서 사기치고 돈 뜯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기사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과도한 친절과 접근에는 거리를 둘 줄 알아야겠습니다. 거기에 홀딱 빠지시면 안 돼요. 아주 이쁘게 애교 피고 잘해준다고 돈 꿔주고 보험 들어주고 뭐 이것저것 재산 넘겨주고 그런 일 절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성공적인 황혼 연애를 위한 조언 세 번째 은연 중 나오는 행동을 주목하자 좀 친해져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긴장이 풀어지면 상대방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점뿐만 아니라 단점들도 하나씩 하나씩 눈에 들어오죠. 연애할 때 한번 싸워봐야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 황혼 연애에서도 이 방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좋은 연애 시절에서조차 화났다고 상대방에게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쏟아붓고 울고 소리치고 폭력적인 모습을 조금이라도 드러낸다면 그냥 연애만 하든 함께 살게 되든 그 못된 짓 하는 것을 반복해서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점점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무례하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관계를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남자 애인이 남성 우월주의에 쩔어 있거나 가부장 제도의 숭배자라면 여성분들은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아휴, 뭐 우리 나이에 또다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는 없는 놀 아니겠습니까? 성공적인 황혼 연애를 위한 조언 네 번째, 마지막 자녀의 반대를 이유로 연애를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젊었을 때도 그랬고 우리의 자녀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듯이 우리도 우리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연애를 한다는 사실에 놀라는 것을 넘어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반대하기가 쉽습니다만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든 상관할 바 아니죠. 아이들 머릿속에는 엄마, 아빠가 연애를 시작한다면 번뜩 떠오르는 게 혹시 이 사람이 우리 새엄마, 새아빠가 돼서 나중에 재산을 가로채는 거 아니야? 뭐 이 생각부터 번뜩 떠올라서 연애 얘기를 듣자마자 무조건 반대하고 나서죠. 아이들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니니까 아이들은 반대할 자격도 이렇쿵 저렇쿵 할 자격도 없습니다. 자녀들의 반대 때문에 황혼 연애를 포기하거나 주눅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선택이고 내 행복이 우선이니까 말입니다. 100세 시대엔 싱글들의 황혼 연애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 나이 들었다고 해서 연애를 실수 없이 잘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황혼 연애도 인간관계를 맺는 일이니까 다른 내 자신을 보여줄 수는 없는 일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온전한 자신의 모습을 다 이것저것 보여주게 되고 또 상대편의 것을 보게 되겠죠. 사람을 만나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성공적인 황혼 연애의 제일 첫 번째 조건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영상을 보신 모든 싱글들이 행복한 연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연애들 하세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